50년 전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생긴 소양호, 춘천, 양구, 인재에 걸쳐져 있는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호수입니다. 그 때문에 내륙의 바다라고도 불리는데요. 엄청난 규모와 아름다운 자연을 자랑하는 소양호를 하나의 관광지구로 묶어 개발하겠다는 구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전소연 기자입니다. 맑은 물과 청정 생태계를 간직한 소양호. 멋진 풍광을 자랑하지만 찾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즐길 만한 관광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관광 자원은 있는데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상황. 강원자치도가 본격적인 소양호 홍보에 나섭니다. 행정안전부의 접경권 발전지원 신규 사업을 통해 소양호 일대를 관광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겁니다. 우선 2027년까지 300억 원을 투입해 춘천과 양구, 인재에 생태탐방로와 호수 둘레길, 출렁다리 등을 조성합니다. 행안부 지원 사업으로 기본적인 관광 인프라를 갖추고 나면 다양한 연계 사업을 통해 소양호를 경관 명소로 만들 계획입니다. 소양호에 음악 분수를 설치하거나 미디어 아트 전시, 일과 휴식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워케이션 사무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육로터널 개통한 이후에 소외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본 인프라라고 하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워케이션이라든가 휴양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체류형 관광객을 유치하는 걸로 해서 관광객을 더 많이 증가시키려고... 강원 자치도는 관광객 유치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원 자치도는 소양호 관광 개발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4,4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광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도 늘릴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인재군 양구군은 이달부터 관광시설 기본 실시 설계에 나섭니다.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 역할을 맡아온 소양호가 새로운 관광 명소로 거듭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